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내용은 라인하고 커브에 대한 내용이죠. 차이라고 하면 너무나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서 그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커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커브에 대한 이해를. 앞서 봤던 영상에서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이 원의 사이드 값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릴 때는 사이드 값이라고 표현되는데 원이 다 그려지면 이제 세그먼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그먼츠. 그래서 저 세그먼츠나 사이드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 세그먼트랑 사이드 값이 대충 뭘 의미하는지는 아셨을 거예요. 아셨을 건데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짧은 선들이 이루어져서 원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여러 개를 그렸어요. 자 불필요하게 이제 직선인데 불필요하게 여러 개의 라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 개의 라인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선들이 이렇게 낮게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낮게로.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포인트들이 찍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에서 제가 미리 이제 스타일에서 엔드 포인트를 찍어 놔서 그런 거예요.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여기 포인트가 찍혀져 있는데 이런 사각형도 선이 이렇게 낮게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이랑 다각형은 네.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다각형과 원의 값은 커브라는 애예요. 그런데 보시면 얘는 그 세그먼트 12, 레디우스 356. 얘도 보면 845, 24 뭐 이런 세그먼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조절, 다시 다른 걸 입력하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을 제가 이 라인만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를 한번 해 볼게요. 익스플로드 커브를 하면 이 커브의 속성이 깨집니다. 커브의 속성이 깨져서 이렇게 낮게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같은 거지만 엔드 포인트 꺼보면 일단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 커브라는 속성이 살아 있고 이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원의 그 다각형의 원의 형태라면 얘는 그냥 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원의 속성은 없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선 이렇게 낮게로 떨어져 있는 것과 이렇게 커브가 살아있는 것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텐데 이게 다시 예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얼핏 돌아갈 수 있는 루비를 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이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 하나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게 이렇게 돼 가지고 깨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리면 됩니다. 원 그리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제 둘의 차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살아있는 경우와 이게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 됐을 때의 차이는 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프리핸드라고 있어요. 프리핸드도 이 커브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커브의 일종이에요. 커브인지를 확인하는 건 클릭을 해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짧은 직선들을 클릭했는데 보면 하나로 선택되죠. 이렇게 하나로 선택되면서 여기 보면 커브라고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가 이렇게 13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택해 보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짧은 직선들을 이 선들을 이런 커브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이 방법은 웰드라고 하는 루비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루비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루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좀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제가 루비가 깔려져 있는 2019 버전에서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리핸드를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를 진행을 해 주면 이렇게 낮게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스타일도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낮게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웰드하는 방법은 다시 연결해서 하나의 커브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 제일 제가 많이 쓰는 루비는 이 JHS 파워바 루비인데 여기에 보면 슈퍼웰드라는 게 있어요. 이 웰드를 해주면 다시 이렇게 커브가 하나가 돼요. 커브가 그래서 원을 길렸다가도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가 되면 다시 이 라인만 선택하고요. 라인만 선택하고 슈퍼웰드 눌러주면 붙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얘는 이제 다시 익스플로드 됐다가 다시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세그먼트랑 아까 레디우스는 없어졌고요. 세그먼트 수치를 변할 수가 없어요. 길이만 표현되죠. 그래서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면 좀 기니까 다른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슈퍼웰드를 썼는데 사실 저는 실자로 쓰는 웰드는 아마 제가 지금 프레드툴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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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드툴즈 이게 아닌가 보죠? 아닌가 보네요. 이게 아니고 저는 커브위자드 커브위자드 같은데 커브위자드라는 루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프레드 계열이 돼요. 프레드툴즈 계열인데 여기 보면 커브위자드라고 해서 커브위자드라고 해서 여기 보면 메이크컵스가 있거든요. 메이크컵스 웰드라고 돼 있죠. 이걸 단축키로 지정해서 놓고 쓰고 있습니다. Shift W인데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 한 다음에 Shift W 누르면 이렇게 라인을 웰드해 주는 게임입니다. 이거 이거를 쓰는 이유는 JHS 파워바에 있는 슈퍼웰드와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여러 개의 커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커브가 있을 때 제가 이거를 익스플로드 커브가 돼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웰드해 주는 것 때문에 이 메이크컵스를 씁니다. 하나씩 낱개로 하면 여러 개의 커브들이 있을 때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이크컵스를 이용해서 커브위자드에 메이크컵스를 이용해서 웰드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Shift W 눌렀을 때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그 커브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커브의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0번 점이고 여기가 마지막 점이다. 이 얘기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커브를 따라서 무언가를 배열을 하거나 이런 명령들을 루비를 실행을 할 때 이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연히 어떤 커브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다 배열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 리벌트 커브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프레드 툴즈에 있는 거죠. 이걸 해주면 어떻게 보이냐면 Shift W 눌렀을 때 이게 화살표가 반대에 있죠. 제가 좀 전에 이걸 선택하고 리벌트 커브를 컵스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뒤바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돌리고 싶으면 다시 한번 이걸 눌러주면 Shift W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커브에 되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커브라는 속성은 그냥 직선과는 다르게 또 시작점과 끝점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직선도 여기서 시작했느냐 여기서 끝났느냐 그거는 있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커브에서 이제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커브는 작은 선들의 조합이고 그거를 폭파 시켰다가 다시 웰드로 이렇게 원래 커브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웰드하고 익스플로드 커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조금 커브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